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HN KCP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HN KCP, 구사명은 한국사이버결제가 되겠죠. 한국사이버결제를 NHN에서 인수를 하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했다가 NHN KCP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2월 15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태무결제서비스 대박, 태무 사용자 1200% 급증의 수혜주 부각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직구 열풍이 불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무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그동안 지목됐던 느린 배송과 품질 등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고 결제 호조에 힘입어 관련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다. 새벽 배송, 홈쇼핑, 글로벌 OTT와 중국 직구 OTA, 시금료 등의 업종에서 경쟁력 있는 신규 고유사료 분기마다 확보하면서 거래가 늘고 있다. 중국 직구는 단순 테마가 아닌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는 모습이고 구글 플레이 앱 순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1위, 태무가 2위이다. 동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가맹점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 4분기에도 주요 여행업체 두 군데에서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대하는 특정 기업 편입은 상반기 중 발표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 알리익익스프레스에 이어 태무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일단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시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아는 지인들께 갖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저녁 9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잘 밥을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밥은 먹긴 먹겠지만 저녁에 회식하는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회식하는 문화가 없어지면서 이제 집에서 먹는데 집에서 먹다 보니까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쿠팡을 포함해가지고 새벽 배송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됐죠. 1차도 그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자 배송 관련돼가지고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 3위가 태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물론 1위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은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태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아 이거 편하다. 배송을 받고 그러니까 편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중국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한번 써볼까? 그런데 보니까 조금 배송 시간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품질도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싼 게 비즈 떡이구나. 역시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사다 보니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성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성능 보니까 이게 아니면 어찌 보면 잘 하면은 잘 뽑으면은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괜찮네 라는 게 조금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반품도 안 되고 품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썼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서는 이제 협력업체를 잘 꾸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물론 국내 기업하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테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물론 품질적으로 보면은 국내 기업이 훨씬 더 낫죠. 그런데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이거 한 5천원? 3천원? 이거 그냥 한번 써보지 뭐. 써보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은 대박나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싼데 이렇게 국내 거랑 차이가 없네? 가끔 뽑기 개념입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불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뽑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한 개를 사야 될 거를 이런 중국 기업에서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를 샀는데 두 개 중에 두 개 다 괜찮으면 완전히 뽑기 잘한 거죠. 두 개 중에 한 개만 괜찮아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나라 거 대비 두 개 살 거로 우리나라 거 하나밖에 못 사기 때문에 두 개를 사는 거죠. 그래서 뽑기를 해가지고 잘 뽑으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그런 게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품질이 개떡이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괜찮다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네.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네. 가성비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점점점점 넓혀가고 있다. 점점 이제 포지션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NHNKCP 즉 한국사이버 결제에서 관련돼가지고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전반적으로 괜찮은 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왜 성장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쿠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현재 어떻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가성비를 보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투자해. 현재 추세가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는 상승하고 상승했다가 눌리모 상승했다가 눌리모 상승했다가 눌리모까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발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뭐라고 될까요? 지지대를 돌파는 못하지만 추세적으로 현재는 상승하고 눌리모 나오는 계단식 상승에서 약간 추세는 약간 이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KCEP 오늘 총가 4.3% 상승하면서 11,590원을 마감했습니다. 현 구간에서 저항대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저항대는 12,500원입니다. 2차 저항대는 13,500원. 3차 저항대는 14,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4,000원부터 신고가 구간인 15,600원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4,000원에서 15,600원까지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5,000원, 2차 지지대 9,500원, 3차 지지대는 8,5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29만 5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한 달 동안 58만 7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긴 하지만 현재 기조는 순매도 기조로 보시면 되겠고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보험은 순매도하다가 현재 관망, 투시는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트레이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기관이 흔들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투하고 연기금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투신과 보험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는 4.3%대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신용비를 4.31%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동사시청 한번 볼까요? 시청이 대략적으로 4,600억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은 30%가 돼야만이 책임경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NHN 페이코에서 동사 42.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차원은 좋습니다. 30% 이상이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회사다? 쉽게 말하면 결제주라고 되겠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9,7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700억, 내년에 1조 1,800억 원까지 외형성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20억 원대에서 올해 480억 원대, 내년도에 56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실도 괜찮다는 거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분기때 90억 원대, 2분기때 작년에 110억 원대, 3분기때 90억 원대, 4분기때 작년에 120억 원대였습니다. 재작년 4분기때 120억 원대, 작년에 124억 원이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약간 성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때 90억 원 대비 올해 1분기는 104억 원 좋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5억 원 대비 올해 2분기 127억 역시 좋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6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 내용 보셨던 것처럼 태무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태무를 계속 쓴다. 옆에 주변에 한번 혹시 동사의 주주분이시라면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옆에 주변인분도 많잖아요. 혹시 요즘에 배송 같은 거 뭘로 하냐? 어떻게 인터넷 쇼핑 어떤 걸로 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중에 아 나 요즘에 괜찮더라. 중국 관련된 데가 태무가 괜찮다고 하던데 써보니까 괜찮네. 가슴이 괜찮더라. 그런 얘기 나오면 아 사람들이 태무를 많이 쓰는구나. 동사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래 보시면 되겠고 가끔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중국 거 써봤더니 이건 개판이더라. 못 쓰겠더라. 그렇게 하시면 실적 약간 역성자하려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33% 유보율은 1200%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4.75%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는 1154원, BPS는 8249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2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이면 12,000원 PR 10배라는 거죠. 현재는 9배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8배에서 12배 구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얼마냐? 그러면 1,200원, 1,154원을 계산해 보시면 1,154원 곱하기 8에서 1,154원 곱하기 12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적정 주가 구원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PG 수수료, 그쪽에서 92.7% 쉽게 말하면 결제주가 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BAN에서 5.3% 그 다음에 O2O 사업부에서 1.9%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쭉 보시게 되면 없습니다. 최근에 유상전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유상전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관계사람이 연결돼서 항상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회복결제 오늘 11,590원입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15.7% 증가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태무 결제 서비스가 현재 상당히 괜찮다는 것이 되겠고 태무 사용자가 1200% 급증해서 수혜조로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저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42.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주가는 12,500원과 14,000원 구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저항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조가는 10,500원과 9,500원에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NHN KCP에 대한 정보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우러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